안녕하세요! 오늘은 식용유 소금 식용유 소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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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이크를 넣어 주세요 양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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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오늘의 주인공은 오늘의 주인공은 오늘의 주인공은 오늘의 주인공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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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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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골프카트는 쿠션감이 장난아니야 이거 프리미엄 골프카트야 타본 것 중에 최고야 프리미엄 하나 장만했어 뭘 장만해? 아 진짜 언제 저어? 렉스 짧아 다 나갔다 뭐야 한국 퍼즐 뭐야 렉스 짧아 아까 나갔다 여기가 여기 뭐 하나갔다가 40일에 뭐지? 이게 어디겠지? 그러나? 여행이 그렇게 먹고 싶다고 하네 냉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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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 먹자 먹자 밥 먹자 밥 먹자 그럼 먹을게요 밥 먹자 밥 먹자 밥 먹자 밥 먹자 밥 먹자 밥 먹자 오구 밥 먹자 막내가 뜨거운 야구 가진맛 진짜 맛있다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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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에 올리비아이 좀 난다 오늘도 또 쇼핑센터를 왠지 사람 많을 것 같아 비와서 다들 오 진짜 게임이네 오 된다 오 이것도 있어 물을 이렇게 흘리면 이거 그거잖아 비어폼 오 잔 오늘 한 잔만 맛있게 아 이거 저거잖아 애기한테 거 어떻게 하더라 이거 가격을 할래 어 있어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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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에는 공원 한번도 안가왔어 지금 가볼까 오 오 오 봐봐야지 되게 좋네 여기 오, 네, 오늘 갤 오, 네, 오늘 갤 네, 오늘 갤 반지영이 아, 예 오, 네 이렇게 이거 위에 올려? 어울려 역시 한국인의 소울푸드 떡볶이 남자 Faith 자세히 Money 숙주